2,000원씩도 이렇게 크네 완전 롱롱으로 시킨 3,000원이라는데 3,000원 하려다가 너무 길어서 힘들 거라 그래서 봤는데 2,000원도 꽤 기네 비싼 거라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랐어 바닐라 딸기 예 포트 어니언 소스에 마요네즈 말고 맛있겠다 맛 없을 수 없다 야채 소금에다가 1인분 양으로 후추부터 더 괜찮은 맛을 생각해 그래서 약간 치즈같이 되고 이렇게 구워지고 맛을 볼 수가 없어 팔찌 빼서 좀 더 잘 익히게 해야겠다 일사 저녁은 간단하게 신라면 도래들 후추 너무 세고 편해지면서 사왔어요 1,500원은 많이 비싸 근데 맛있거든요 다 끓였어요 맛있게 잘 먹고 회의하고 자야지 일 하나 할 때마다 하루하루 사는게 피곤한지 몰라요 그쵸? 잠 푹 자도 피곤하고 일찍도 못 일어났고 파우치에 짐 잘 챙겼고 네이바 라임 레몬 다 들어왔어 라임 쪽에 레몬 하나 쓰레기 버린 대로 떡 나뭇먹어 조금 넣었고 간식으로 먹을 가리떡 구웠어요 전자렌지 돌아서 따끈따끈 흉게 쫄깃해 내 생일날 샀던 거 이렇게 먹으면 배부르겠죠? 난 좀 맛있게 잘 먹는다 되게 맛있다 근데 너무 달아요 이제 라임은 쉬인데 라임 권져먹으니까 레몬만 남았거든요? 근데 메시 자체가 좀 달아도 그래도 달아 연기름 과자도 먹을까? 팔찌를 다 많이 스트레스 부르고 파워크림 이런 맛 나초 파워크림 오랜만에 나초 먹고 싶어서 조금만 먹자 그런 거 다 먹겠지 이제 맛있겠다 맛있겠죠? 허리가 중불로 이런 음식은 음! 진짜 맛있어 이게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행복한데? 고구마 김치 고구마 김치 고구마 김치 살펴놔하자 겁나 오랜만에 먹고 와 짱 대박 많아 13,500원 진짜 고단로 시켜먹는다 그 육급이 되게 맛있겠다 하지마 맛있어 짜증 나 오늘도 넘어 먹자 삼콩소스 고추기름 야채 생노 와 대박 비주얼 미쳤다 진짜 물 냄도 시켰다 핏처럼 얼음이 있었어 뭔가 색깔차이가 눈에 안나는 것 같아 맛이 틀리네 그냥 물 맛 그냥 달달한 배음료 맛, 마셔네. 청소중 끝났어. 1차 청소 끝. 석류. 석류가 웃음이 있어요. 표정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안 보여. 초점 나갔어. 보이시죠? 웃음, 웃음. 석류가 귀여워. 카와이에. 오부치카이리 하고 싶어. 귀여워요. 귀여워, 석류가. 석류가 너무 귀여워. 하지만 내가 날 잡아먹을 거야. 너무 빠그러지겠지? 무거워요, 석류. 크기는 크지 않아요? 겁나 커. 멀리서 봐도 귀여워. 내세꼬, 내세꼬, 내세꼬. 하지만 잡아먹기로 운명이죠. 아이고, 무겁다. 귀해. 석류, 콜라, 레몬. 콜랑콜 다 먹었고, 석류만 가득. 아우, 진짜 너무 틀린지. 석류 엄청 크죠? 반정도 안되게. 3분의 1 자른건데, 이만큼. 많아보이지만, 금방 먹어요. 하여튼 맛있게 과일 좀 먹어봅시다. 바라밤, 석류 좋아요. 이뻐, 색깔이 더 깨끗해. 청소하고 먹어보니까, 둘 다 6시야. 밤새웠어. 청소하다가 밤새웠어요, 여러분. 석류 하나, 말고 반정도 까먹어. 이거 먹고, 그동안 4시간 잘 수 없거든요. 6시, 7, 8, 9, 10. 아닌가? 아, 잠깐만요. 6시, 7, 8, 9, 3시간 잘 수 있어. 근데 먹으면 또 2시간이거든요. 3시간 지나고 오는 것도. 2시간 잘 수 있어. 이거 먹고, 저건 좀 이따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딸글림 같은 거 있나요? 어묵지어서 동동해서 먹고 싶어요. 근데 참았다가 아침이나 내일 먹거나 하려고요. 밤새웠어요. 하루 종일 아파서 잠만 잤는데, 작은 오빠가 줬어요. 먹고도 잘 하려고요.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파. 온몸이 다 아파요. 큰일 났네. 이건 석류인데요. 완전 쨍한 게 맞죠? 거의 다 부었어. 지붕좋게 먹으려고요. 새콤새콤 달콤달콤하게. 아, 불고 했는데, 끙끙 앓았는데요. 요즘엔 또,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기분이 좋아요. 맘때 프로바이오틱스 딸기콤. 이거 먹고, 얼음 커피 마시려고요. 먹고 나서, 핫도그 2개 받았거든요. 그거 다 먹고 나서. 급하게 배고파서, 기분 안 좋을 때 먹었었는데, 이번엔 기분 좋게, 천천히 음미해가면서, 맛있게 먹으려고요. 감자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핫도그 2개. 예, 행복하군. 딸기 맛있어. 얼음처럼 부서지는 식감이 진짜 맛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이거는, 이렇게 깨물면, 약간 은고졌어. 부드럽고, 요거트 맛 그대로 나 너무 맛있어. 딸기 좋아. 텐션 높아. 너무 예쁜 거 봐요. 진짜 예쁘죠?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이거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딸기 알갱이도 있고, 대박 맛있어. 이거 감자인 줄 알았는데, 고구마야. 맛있어. 고구마가 더 맛있어. 고구마가 더 맛있어. 고구마가 더 맛있어. 고구마가 더 맛있어. 석류에 콜라인데, 콜라가 다 빠졌죠? 그리고 석류 때문에 색깔이 빨갛게 변했어. 맛있어. 저는 겉에 있는 거부터 다 뜯어먹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음, 냠냠. 소리 미쳤어. 바삭하고, 식어도 맛있어. 저는 전복이 순하게 해서, 대부터 뜯어먹었거든요. 소핑부터. 맛있어. 맛있어. 마시자. 음, 콜라맛 거의 안 나요. 그냥 얼음물 같아. 그리고 석류맛. 이거 난 게 아니라, 그냥 써있는 맛이고, 씹어야지 석류하고, 과즙이 터지면서 석류맛이 나요. 아무튼 맛있어. 위키마우스 귀여워. 맨날 보면 맨날 봐도 귀여워. 왜 이렇게 물리지는데, 소스를 안 발랐잖아. 바보같아. 맛있겠다. 이 소시지는 케첩 뿌려먹고, 치즈 머스타드랑, 화칠리 소스에 이렇게, 불어서 먹어야겠다. 빵부분. 질이게 먹는 게 더 맛있네. 모양이 좀 그렇다. 그쵸? 소스에 좀 불어서 맛있게 먹었고요. 보니까 이거 소시지가, 치즈만 있네. 보기 좀 그렇긴 한데, 전자렌지에 돌려먹으면 맛있어요. 치즈. 케첩 적당히, 그다음에 칠리 소스 좋아하고, 치즈 소스 좋아해서, 치즈 소스랑 칠리 소스는 엄청 가득, 다 불었어요. 다 불었어요. 반말, 죄송해요. 다 불었습니다. 이거 씹어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냉물 같지만. 탄산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다 빠진 맛인데, 그래도 트림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남아있는 것 같죠? 죄송해요. 더러워요. 포기 좀 그래도, 맛은 있을 겁니다. 제가 돌려먹으면 되고,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고구마 치즈였나봐요. 고구마 치즈였나봐요. 고구마 치즈였나봐요. 소시지 없는 거. 소시지 없는 거 좋아하거든요. 있어도 맛있는데, 없어도 맛있어. 없는 걸 좋아하는데, 있었으면 아쉬웠는데, 아까 먹은 건, 이건 없어서 좋은 거 같아요. 어떤 맛이. 핫토그에 있는 치즈. 뱀 소시지는 싫다고 했지만, 왠지 치즈도 올리고 왔더니, 그런 소시지 말고, 모든 소시지는 치즈를 올려면, 진짜 개쩍을 것 같아요.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핫토그에 했던 치즈덩어리. 소스는 뭐. 이렇게 먹고 살찌는데, 아무것도 없죠. 피자같은 치즈. 진짜 개쩍어. 달콤하고, 먹기하지 않고 맛있다. 먹는데 잘 됐어. 먹어볼게요. 너무 뜨거워요. 조심조심. 먹어보자. 치즈가 너무 많이 넣어놔서 안 끊어져. 앙. 음. 음. 달콤해. 조금 느끼해요. 치즈 소스 많이 넣어서. 근데 맛있어. 응. 칠리 맛 대박. 칠리 맛 대박. 칠리 맛인데, 진짜 소시지가 너무 맛있는 맛인데. 소시지는 맛. 맛있다. 고기는 좀 더 맛있어요. 맛있다. 콜라박류. 오렌시가 아니라, 귤. 과일 파티. 이제 느끼한 구이 싹 잡아줍니다. 최계. 굿굿. 아, 이 키가 너무 작아. 근데 여기 다른 식당을 지어놔야 돼. 전화물 좋아한다. 다 작아요. 아, 약간 짱마맛아. 오류렐라 같은 거. 새산데. 내가 불러서. 내 총알을 빼서. 응. 그래, 총알. 아, 이제 한 번만 더 먹겠습니다. 맘돌아야 돼. 저쪽도. 저쪽도. 어쩌래 좀. 그냥 먹어라. 먹으면. 먹을 줄. 그냥. 신먹으면. 신먹으면. 자식. 상했을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 상했어. 수중바루 단팥 그림땐. 480원. 유통기한도 아직 안 지났고. 아..아닌가? 12일에 7일 아 좀 지났네 이틀 지났네 그래도 아직 안 사는거 빨리 먹어 치워야겠다 제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고프다 밥 먹자 아이고 사놓고 안 마신 딸기 우유 이거 휘청휘청 돼서 여기서 마시면 위험하고 휘터처럼 갖다 대고 먹겠습니다 자손으로 잡고서 맛있겠죠 딸기 우유? 두 분 초콜릿인데요 원래 검정만 있는 줄 아는데 흰색도 화이트도 있네 화이트 초콜릿 되게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좀 느끼했거든요 맛있어요 조촐한 아침 거의 다 먹은 김치찌개 먹다 남은 소세지 소스 밥 김치 김치도 먹고 남은 소스 묻은 거 끝 계란후라이 햄버거 계란후라이 과자 먹을 돈이 부족한데 슬프니까 과자 없을 땐 역시 아이스크림이죠 이거 먹고 나면 하나 사면 끝나요 먹자 뭐 맛있어요 신라면하고 육개장 먹을 수 있는데 육개장을 사치려나 손질 부착이 났네 근데 맨날은 그냥 질리는 날인데 흔하게 먹자네 저녁에 왔어 그냥 이랬다 라면을 대체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진짜 여기 우스 좀 맛나? 아닌가? 애매한가? 적당히 괜찮겠죠? 그냥 했는데 손을 약간 모자라게 하는 게 국물이죠 딱 맞아 한 번 끓였는데 대박 나 대박 신기한데요 배고파 느끼한 거 좀 먹었으니 매콤하고 적당히 맛있는 거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맛나게 먹자 방금 끓인 라면인데요 물이 한강이죠 끓이면 안 되니까 얼른 먹을 건데 파랑 고추랑 고추 짤 거 김치랑 같이 먹으면 좀 더이싱겁겠죠 이게 다 따로 해서 먹을 거예요 석이니까 맛이 없더라고 김치 라면 같아 그리고 이 통은 설거지하다 발견해서 빡빡 닦았는데 제가 뭐가 들어왔다는지 몰라서 찜찜해가지고 그냥 닦긴 엄청 열심히 닦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안 담겨있겠지 설마 이런 동안에 버리겠어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 싶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빡빡 열심히 닦아서 콜라랑 얼음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저녁인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피곤해 없어서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몸살 감기는 해서 아침부터 잠만 자고 있어가지고 6.25에서 16,300원짜리 자연을 남은 돈가스 왕치즈 돈가스 이 면이 켜냐 립이벤트 이거 작은오빠가 어젠가 시켜먹은 건데 고구마 치즈 돈가스 시켰더라구요 저 그냥 의수한 자니까 이름도 주셨네 사이더로 좋네 여기 힘들어 눈이 아프니까 여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잘 왔구요 이렇게 잘 왔구요 리뷰 남기기 우리의 약수 돈가스 치즈 돈가스 저희가 자연을 삼은 돈가스라 그리고 투자랑 효과가 없으니까 없이 시켰나봐 대박 저희 동네에서 꽤 유명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돈은 어떤지 모르겠어 표면이랑 기본 돈가스 밥 야채 16,000원 일단 시켰으면 맛있게 먹어야겠죠 소스 마라탕 마라탕 이런거 엄청 좋아해서 그런거 먹을까 하다가 돈가스 엄청 오랫동안 너무 많이 마시고 마라탕은 다 내 먹으러 사고 돈이 있어서 사치고 있었어 핸드폰 결제했었어 이거 잘 먹을게요 몸이 안좋으니까 돈 아끼면 또 몸이 안좋아해질 것 같아서 좀 더 늦어져 맛있게 세일 봉지는 그냥 플레이리아스로 쓸게요 이렇게 눈두를 피스비춤에 이렇게 플래시 배추니까 안 맛있어 보인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불 켜는 것도 아파서 먹힐 것 같아서 이 상태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맛있겠죠? 네 맛있겠죠?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음 식었어 식어서니까 아쉬운데 그래도 맛은 있네 살살 먹는다 먹고 싶었어 맛있어 밥 먹었으면 밥 먹었으면 밥 먹으면서 마사다가 국내주면 상큼해 약국날끼맛 염기장판이 고장났네요 자꾸 뭐 쏟아서 그런가봐 어차피 더러운데 갈아 끼워면 좋죠? 사원하지도 새로 돈이야, 다 돈. 나는 사이다, 어린다시오고 나만 아시오고 돈까스는 다 싫은 것보다 맛없었는데 돈까스는 지에 1분 반 정도 놀았어요. 아니, 2분 동안. 치유 장난 없죠? 역시 뜨겁게 먹어야 돼, 돈까스. 아이고, 아이고, 그러었어요. 좀 더 안 먹어서. 맛나게 먹읍시다. 밥 남박. 치유 장난 없다. 역시 이 맛을 먹는 거지, 돈까스는. 여러분, 제가 오늘 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얼음, 콜라, 레몬 잘 챙겼고 라면도 사 왔거든요. 어쩌다 라면도 오늘도 라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원래 오늘 떡볶이랑 체게미랑 오렌 해서 오랜만에 푸짐하게 맛있게 먹으려 했거든요. 돈 없다가 생겨서. 근데 이 일은 휴무야. 진짜 어이없어, 추워 죽겠는데 밤에 나갔다가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달 돌아왔잖아요. 야, 라면이나 먹으려고요. 근데 라면 이나라고 하긴 라면이 맛있긴 하지. 콜라가 지금 많아요, 집에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야, 얼음이 아직 덜 녹아서. 야, 좀 이제 최근에 거의 다 녹아가는데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이거랑 같이 해서. 저거는 좀 이따 먹어본다니까. 콜라쟁이야, 콜라쟁. 몸에 앉으면 다 먹어요. 배고파. 고추랑 고추랑 고추가 다 넣어왔으니까. 맛있게 먹으려고요. 입에 친고요. 그래도 김치도 있답니다. 신김치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게 잘 익었죠? 엄청 예쁘게 잘 익었나요. 잘 나온다, 하네요. 장판이 부작나서 너무 추워. 근데 빨리 있는 게 장점이 배고파서 얼른 먹으려고요. 김치 짠. 새파로는 게 맛있겠죠? 진짜 맛나게 먹어. 좋아해. 진짜 이 마라톤. 홍마라톤, 이 마라톤. 이 영상이 되게 영상미가 존야 나갔어. 그래서 자화자촌네요. 근데 먹어놓고 또 먹게 되는 맛은 진짜 맛있어요. 대화파서는 그래도 맛있어요. 솔직하게 말 앞서 먹는다고 안 마친 맛은. 기대된다. 탑지는 음식이 좀 많이 맛있어. 해산물 잔뜩 먹었어요. 이건 만낙지도 많이 나고. 근데 만삼성원밖에 안나왔고. 전에는 만삼성원밖에 안 나왔어요. 안 나있는데. 이것 때문에 음료 때문에 많이 냈다는 거죠. 맛있게 먹었어요. 직접 먹는 게 너무 좋은 배달 음식도 좋은데. 진짜 먹는 게 좋아요. 양고기 대신 수업용. 양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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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